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또 어마어마한 진상이 엄마 한 명 데리고 왔는데요. 물론 본인은 절대 죽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봅시다. 제목, 진상의 하루, 원지, 제가 진상인가요? 참고로 본문이 지워진 상황인데 박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는 론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글쓰기 위해 회원가입까지 했습니다. 모바일로 작성되어 띄어쓰기 오타 양해 부탁드리고 방탈 죄송해요. 평소 이 게시판만 이용을 하고 화력이 제일 센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야.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주말 가족 모임을 가진 뒤에 급 가평으로 여행 계획을 했어요. 이미 일반 숙소의 체크인 시간을 지난 시점이라 빠른 예약을 통해 가평이 한 키즈 풀빌라 27만 5천원 127만 5천원 아닙니다. 풀빌라 1이에요. 풀빌라 1 27만 5천원 풀빌라 2 29만 9천원에 예약을 했어요. 해당 풀빌라는 기존 인원 3명, 최대 1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저희는 성인 8명, 5살인 유아 1명, 끝으로 10개월 소아 1명으로 총 10인이지만 쾌적한 이용을 위해 두 채를 예약한 거예요. 그렇게 예약을 하고 각자 짐을 챙기로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해당 업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그걸 받았습니다. 정말로 두 채를 예약한 게 맞냐고 물었고 원수풀 7만원은 필수로 현장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 뭐 솔직히 이 부분은 예약을 급히 하느라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린 뒤에 실질적으로 원수풀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는 한 명뿐이고 지금 출발해서 8시 혹은 9시쯤에 도착할 거라고 원수풀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해주실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참고로 원수풀 이용 금액은 객실당 7만원입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좀 당황해하며 원래는 다 받아야 하는데 하나만 이용하실 거면 하나 가격만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제 첫 서비스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안되는데 그러면서 현장에 와가지고 결제를 할 때 한 번 더 요청을 해봐라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서 정황상 해주는 거구나 서비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하고 감사함을 통화를 종료했죠. 근데 이게 저의 착각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희는 저녁을 먹고 9시간 넘어서 체크인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통화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왔고 원수풀 및 추가 인원에 대해 결제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때 아이들 나이와 나이와 원령을 물어보는데 5살이랑 10개월이나 했더니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더라고 기분 더럽게. 아 근데 이 부분은 후회 후기를 찾아보니까 원래 돌 미만 아이도 추가 요금을 받아 융통성이 없다는 후기가 있어가지고 정책을 바꾼 듯해요. 12개월 아이는 무료야. 여기서 제가 아까 오해한 원수풀에 대한 오해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여직원분에게 전화가 왔고 무조건 두 객실 원수풀에 대한 14만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화 직원 1, 현장 결제 직원 2, 마지막 통화 직원 3, 말이 다 달라가지고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었고 통화를 했던 직원 1, 현장 결제 직원 2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고 아이도 분명 한 명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실질적 풀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가 하나라고 했지.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 이래가지고 약간의 흥분 상태가 됐어요. 기분이 매우 언짢았고 그럼 자기가 나갈까요? 물었더니 직원 역시 흥분을 하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이 직원과의 더 이상 언쟁이 소모적임을 깨닫고 원수풀에 추가 인원을 더해 16만원을 현장 결제하고 다시 직원 3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대표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 내일 체크아웃 전까지 연락달라 했고 직원은 대신 미안하다며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10시부터 짐을 빼며 왔다갔다 하는데 저 먼발치에서 그냥 봐도 손님이 아닌 관계자 같은 사람이 저희 쪽을 주시하며 왔다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해당 업체는 1, 8개의 객실이 일률로 지어져가지고 눈에 한눈에 보이는 구조였고 저희는 6, 8번 방 관리실은 1번 쪽에 있는 듯 했습니다. 체크아웃 30분 남은 시점까지 깜깜 무소식에 10시 40분쯤 되니까 다시 직원 3에게 연락을 했더니 아직 연락이 안갔냐면 바로 전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체크아웃 6분을 남겨둔 11시 54분 어제 현장 결제한 직원 2가 오더니 대표가 왔었는데 뭐가 저희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갔다라는 황당한 말과 함께 온수풀 7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건 환불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직원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태도로 이야기하는데 왜 환불 이야기를 하느냐 했더니 시종일관 환불해 주겠다. 이런 앵무새 같은 말만 되풀이하기에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느껴 이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후기에 쓰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대리의 큰 소리를 치면 아 쓸테면 써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지금 환불해 주고 싶은데 단말기가 고장나가지고 예약했던 플랫폼을 통해 환불해 주겠다. 이러더군요. 그 뒤로 퇴실한 후에 한참 뒤 대양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7만원에 대한 환불을 3만 5천원씩 2건으로 나누어 취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2건에 나누어 취소가 되는지 의아해 그 연휴에 대해서 물었더니 직원은 제가 2건을 예약해서 시스템상 그렇게밖에 안된다 했고 부분 취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었지만 일단은 여행 중이라 알겠다 하고 통화를 종료했어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그 연휴를 알게 됐습니다.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 제가 예약한 2건에 대한 환불 완료로 예약 전체가 취소가 되면서 제 예약 내역 자체가 사라져 후기 작성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어 해당 플랫폼에 전화해가지고 후기 작성을 고의적으로 막은 것이 아닌지 따져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절대 아니라고 하기에 그럼 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환불 처리된다고 했었냐 이렇게 캐물은이 폴빌라 업체 측에서는 7만원만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본인이 저에게 수수료를 낮춰주기 위해 그랬다라는 뭐 황당한 답변에 말까지 더듬어가며 횡설수설 하기에 팀장과의 통화를 요구했어요. 한참 뒤 고객센터 팀장에게 전화가 왔고 폴빌라 업체가 상담직원의 통화 내용 저와 상담직원이 했던 통화 내용 모두 들어봤다고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제 예약금 두 건에 대해 각기 3만원 4만원으로 환불 처리해주는 걸로 고객과 협의가 된 상황이라 거짓말을 했다고 했어요. 응대 직원 역시 저에게 거짓말을 했고 환불 전에 전체가 취소되어 예약 내역이 사라지고 후기 작성이 불가한 점을 사전고지 않았음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너무 화가 났지만 7만원 환불을 안 받겠고 후기 작성할 수 있게 취소된 부분을 복원해달라 이랬더니 그거는 뭐 시스템상 안된다며 죄송하다 이런 말만 되풀이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숙박업체의 미예약건에 대해 제가 다시 두 건 동일한 가격으로 예약 후 노션을 하겠다. 그리고 기존 숙박건은 전체를 취소해달라. 그런 뒤 후기 작성하겠다 했더니 협의를 해보겠다 하고선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역시 불가능하고 쿠폰 3만원 준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실수를 금치 못했습니다. 환불 필요 없고 내 요구사항은 하나 후기만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 했더니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이러면서 앞에서는 당당하게 후기 쓰려면 쓰라고 큰소리 치더니 뒤에서 이렇게 본인들 입맛에 맞는 후기만 골라받으려 술을 쓰는 업체 그리고 대행 플랫폼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응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좋은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원본 지킴이 댓글입니다. 내가 이 아줌마 글 지우고 틀 줄 알았어. 진상은 지가 진상인 줄 몰라. 어수프로 왜 다짜고짜 서비스로 해달라고 했냐 이렇게 댓글 달았더니 나는 다짜고짜 요구 안 했고 미처 확인 못 했으니까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뿐이다. 이렇게 대댓글 다는 거 보고 아 그래 말이 안 통하는 진상이구나 싶었지 아 다르고 어 달라도 공짜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그대로인가 아닌가 말을 다르게 했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지능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댓글 1번 쓴이가 온 겁니다. 아니 저기요 지우고 틀다니요 좋은 부탁드렸고 감사하다 했고 사람들이 지우라고 해서 지운 것도 틴 건가요? 2번 그럼 튀긴 거냐? 깔깔깔깔깔 3번 온수풀 정도는 해서 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죠. 2번 아 이게 뭔 소리야 지들이 먼저 우리 나갈까요? 이래가지고 나가라니까 안 나가고 추가 결제 다 해놓고 사장은 왜 찾은 거야? 3번 진상들 특징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사장 나와 시전하죠. 4번 이런 사람들 아니 이런 진상들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인 줄 알아. 5번 나는 처음에 풀빌라가 방 하나는 127만 원이고 다른 방은 229만 원인 줄 알고 222만 9천 원인 줄 알고 더럽게 비싼데 온수풀 서비스 해주면 되겠네 싶었거든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방이 각각 27만 원 22만 9천 원이었네? 어? 그럼 온수풀 서비스 해달라는 생각 드는 거 자체가 진상인 거지. 6번 응? 여기 댓글에 원본 쓴 애가 와있네요. 님아 혹시 평소에 외식 같은 거 하면 애기 먹을 거 하나 서비스로 달라며 떼쓰고 진상 피우고 그러나요? 7번 아니 온수풀을 서비스로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시간도 늦게 밤 9시 넘어서 도착하고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지. 내 지인이 이랬으면 말없이 손절할 텐데. 아쉽다.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 8번 아니 온수풀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이 한 명이고 늦게 출발해가지고 9시가 되어야 도착까지 보고 필수 결제라고 했지만 그냥 사용 안 하고 결제 안 하면 안 되겠냐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서비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아줌마야? 어? 서비스가 왜 나와? 대댓글 저도요. 여기까지 보고 서비스 이용 안 할 줄 알고 그런 문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뜬금없이 서비스 나와가지고 개까놀. 진짜 멈칫됐다니까? 9번 아니 여럿 아니 어른이 여덟 명인데 정상이 하나도 없어? 정말이냐 이거? 대댓글 아이씨 이 아줌마 진짜 소름돋고 깨깜찍하다. 뭐 뒤에 구질구질하게 말이 되게 많은데 일단 손님 입에서 서비스라는 말이 나온 점에서 그 시점에서 이미 거의 진상 확정이죠. 서비스라는 말은 주인 쪽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